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현재 검찰 조직에 남아있는 친여 성향의 검사도 그렇고 자신들이 경질되거나 수사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기승전 윤석열 탓만 하고 있어가지고 법조계에서는 아니 재판 판결문을 보면은 다 알만한 사람들이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설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때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뚜껑이 열렸다라고 분노했는데 추미애가 이렇게 열받았던 이유는 자기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총장하고 충돌했을 때 이거를 추흥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했었고 문제는 윤석열이 일으켰는데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갈등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윤석열의 실체가 다 미화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영웅처럼 언론이 취급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권력의 맞짱을 뜨는 배짱, 센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총장 이렇게 미화가 됐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미 그 실체가 제가 수사지휘를 했으며 징계 청구를 해서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하고 의문을 안 가진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추미애의 발언이 상당히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수사지휘했었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죄 판결이 나버렸고 또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했던 것도 작년에 법원에서 전부 다 추미애의 주장이 탄핵이 돼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복귀하고 사실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의 갈등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완전히 완승을 했다라고 보는 게 중론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추미애가 윤석열의 실체를 다 밝혀놨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자신이 윤석열 총장하고 대치 끝에 경질성으로 교체된 것과 관련해가지고 막 열도 나고 열이 뻗쳐가지고 뚜껑이 열렸다면서 그 다음에 보궐선거 참패를 조국 탓 추미애 탓을 하니까 어이가 없고 허탈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추미애는 어차피 설명을 해봤자 듣지도 않고 설명이 되지도 않고 이미 추윤 갈등이라고 씌워놨으니 그러면 자기가 윤석열을 키웠으니까 내가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대선에 출마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선 추미애가 작년에 왜 윤석열 전 총장한테 발렸는지는 이 사람의 그 발언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징계 청구를 하다가 완전히 완패를 했고 심지어 본인들 진영에 유인태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추미애를 향해서 윤석열에게 완패해가지고 쫓겨난 사람이라고 뭐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추미애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뚜껑이 열린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추미애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야말로 정말로 뚜껑이 열릴 지경이고 본인이 작년에 윤석열 찍어내기를 얼마나 못했으면 문 대통령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본인을 경질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추미애는 윤석열의 선대본부자인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윤 총장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윤 총장이 좀 주춤할 때마다 옆에 와가지고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채찍질을 해주니 윤 총장 입장에서는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가 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일시 무죄 판결을 놓고 현재 장애 공방이 가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나온 검사 두 명이 해당 사건이 무죄가 나온 것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탓을 하고 있어서 법조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비판이다. 기승전 윤석열 탓이다라는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검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어저께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윤 총장이 재임 당시에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건부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재철은 1심 재판에서 무죄의 결과가 나고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절차적으로 무죄나 무혐의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심재철 말고도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심재철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채널A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인건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검찰 고위 간부인 한동훈 검사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특정 기자랑 유착을 했다라는 보도로 시작이 된 수사였는데 인건부의 조사를 지시한 게 이해가 안된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채널A 사건에서 이미 증거 인멸이 이뤄진 뒤에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정현 부장은 해당 사건에 보도가 되었을 때부터도 스스로 회피하고 지휘권을 위임했어야 올바른 총장으로서의 자세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대검 회의에서 뒤늦게 했지만은 그 뒤에 간접적으로 챙기고 전문수사 자문단 소환까지 직접 했다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정현하고 심재철 두 명의 친여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자세히 보면은 추미애가 주장을 했었던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하고 일치하는데 과거 추미애가 발표했던 윤 전 총장의 징계 결정문을 보면은 징계 혐의자가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을 시켜가지고 신속한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을 차단을 시켰고 이 사이에 이동재 전 기자 등은 자신의 휴대폰이라던가 노트북을 포맷을 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발표했는데 해당 사건이 현재 무죄로 판결이 난 현재 상황까지도 작년 12월에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려다가 실패했었던 그 사유를 가져와가지고 윤 총장을 비판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법조국에서도 이 두 명의 검사가 하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 무슨 말같이도 하는 소리냐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법조국의 인사들은 이 두 명의 검사들이 하고 있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윤 전 총장의 수사팀 변경 행위가 없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을 이동재 전 기자의 공범으로 적지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이동재 전 기자의 1심 판결이 바뀔 수 있었을지 여부는 모두 다 불투명하다라고 반박을 했으며 우선은 이동재 전 기자가 휴대폰 등을 초기화한 시점은 검언유착 보도가 나온 당일인 지난해 3월 31일인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이 보도만 보고 바로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한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동재 전 기자의 판결문에는 이동재 전 기자가 사건 관계자하고 얼마나 통하나 문자를 했는지 적시가 분명히 되어 있으며 중요한 증거인 이철 VIK 대표에게 보낸 서신 역시 모두 확보를 했고 이동재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로부터 확보했었던 증거들도 상당했다라고 전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검찰 측에서 확보할 만한 증거는 다 확보를 했는데 마치 윤 총장이 수사팀을 변경을 해가지고 수사팀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로 왜곡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검언유착 사건 1심 판결에서 강요 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한 판결도 되짚어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취재 정보를 제공을 받는 주체는 이동재 전 기자이고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처벌 권한은 검찰에 있지만은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보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해악의 고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법 속의 관계자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지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의 행위를 지배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애초에 이번 사건은 기소 자체가 무리였고 무리한 기소를 한 뒤에 무죄가 나오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위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핑계를 대는 것 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관련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무죄 판결이 나오니 차고 넘치는 증거로 반박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꼬투리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것은 솔직히 좀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추미애를 비롯해가지고 이번 정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 격이라든가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당성을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법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뚜껑이 열렸다는 등 무조건 윤석열 탓이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봤자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